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 거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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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빵님 어서와요 우리 복치님 반갑습니다 라플 우승 3킬 아 우승이 아니라 라플 3킬 아 너무 많은데 근데 나 이거 괜찮은 걸까? 우와 살려주면 안 잡아먹지 진짜 잡아먹을거야 계속 잡아먹으면 잡아먹을거야 이지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비슷하네 건들지마 사랑해 어우 깜짝이야 뭐야 일단 해켈 당황했대 당황했대 귀여워 아이디가 진짜 비슷하네 나이스 총 3자로 다 라플 들었다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아 지은님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기운내요 사람이 실수 안하면은 기계지 아 우리 미션홀링님께서 잠깐 일단 이킬 미션홀링님 에드벌론 8개 선물 빵야 고맙습니다 저 배그요? 배그... 배그를 본격적으로 해본건 아니여가지고 아직 배린이에요 우리 하늘있는 푸들님 어서오세요 생방 처음 보신다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목소리 좋대 아이 고마워 얼공이요? 얼공은 7순잔치 때 공식적으로 약속이 된건 그때에요 얼공이 얼공 옛날에 사진으로 했었지 나 한명만 더 잡으면 되는데 누가 나한테 죽어줄사람 없니? 제발 이쁠거 같아요? 그럼 환상을 지워 하하하 그런 환상이 모두 없어지는 날에 저는 공개를 할거에요 여러분이 그런 환상을 갖고있기때문에 제가 7순잔치 때 이제 공개를 하려는거에요 하하하 그때가 되면 이제 나의 생김새가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김새가 이제 나이가 들면 비슷비슷해지잖아 환상이 없어요 님님? 아니 만주님 환상 없어? 하하하 우리 성현님 안녕하세요 어서와 하하하 사운드 났는데 어디 숨어있는거 같은데 하하하 지은님 고마워라 우리 달롭짱님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얘네 다 어디서 뭐하냐 얘들아 왜 보이지가 않니? 실물이요? 누가 누가 누구한테 물어보는거지? 와 근데 쟤 그거네? 람보잖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왈치도 치욕 와우 왈치도 왈치도 라인누 김사랑 너무 잘합니다 6킬 해버리기 체크님 미션 성공 아싸 200개 더 추가 달치님 어서오세요 용언이도 하이 랄라라 체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원래 체크님께서 와 나 신고 당했나보다 체크님 빠바밤 빠밤 체크님은 라라만의 100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바로 카리꾼 고마워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featuring Yani